해마다 전세계에서 10억만 명이 넘게 몰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. 박람회 역사상 처음으로 별도의 전시 공간까지 마련할 정도로 드론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. 지난해 7조 원 규모였던 무인기 시장은 10년 뒤인 2023년에는 최소 12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. 전세계 항공산업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4%에 불과하지만 무인기는 연평균 10%씩 초고속 성장하는 블루오션입니다. 상당 수준 소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인기 분야가 조기에 하나의 산업으로서 또 생태계로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무인기 산업을 1980년대 전 세계를 휩쓴 개인용 컴퓨터 열풍에 비유합니다. 전세계 항공사에서 she인기 Mil체 공간 확인을 전해주신 자기를 통해 법무부입니다. 전세계 항공사는 정말 잘 Kontext적인 지구를 통해서 본부의 전세계에서 300년간까지 인정되고 왔습니다. 그리고는 어린이특 gels이 profession으로 공개됩니다. 난 이 기술이 정말 늘어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